쟤가 주인을 못 찍히는 기분. 못 찍히는 기분. 여기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말하고. 나가야 돼. 됐어 됐어 맞을 수 있어. 어찌게 아마추어다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가보라 그러세요.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일 없다고. 저에게는 다른 기회가 없었어요. 나한테 많은 걸 뺏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옷은 사라진 거예요. 혹시 욘사말로 오인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꿈이 태국 마켓 가는 거. 외국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외국에서 그분이 친하게. 외국에서 그분이. 언니!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한테. 기억이 안 나요. 아 재미있겠네. 아 재미있어 좀 복잡한 거 같아. 아 나 지금 무서워요. 왜? 나에게도 구성소 Min estamos function 소련 hard 안 infrastruktur mode. 오늘의 말은 주어쇼へ쯔지 dire은 것이 안전 라인입니다. 감사합니다.